어서오세요! 이겼어. 이겼어. 다정준 형. 가면 아는데 약간. 일단 2대 2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팀을 나눠야 돼요. 숨어, 숨어, 숨어. 그래. 멈춰 해야지 우리가 이겨. 아 얘네만 똑똑하지. 상의해서 잘못 갈까요? 아니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바로 나와야 돼 이거는. 저희 원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쪽. 원쪽 이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원쪽으로. 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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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 좋다. 원쪽 대 초롱 가자. 원쪽 대 초롱 좋다. 초롱 보고 연습해볼까요? 시끄러울까 봐. 사고 날 것 같은데요. 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성웅. 그냥 그거. 와. 수윙 수윙 수윙. 성웅 컨셉? 컨셉 뭐해? 아니. 크록스. 크록스. 너무 컨셉 같잖아요 지금. 왜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진짜. 크록스 짓고. 꼬뿌레가 약했다. 신발 좀. 이따 눌러볼게요. 성웅 형. 성웅 형. 막 또 새벽 1시까지 수윙하시면 안됩니다. 2시까지만 할게요. 4시까지만 해보시면 안됩니다 형. 원쪽도 어렵지 않네. 원쪽. 원쪽. 하나 둘 셋. 초롱 쪽. 원쪽 괜찮아? 초롱이 걸랐다. 하나 둘 셋. 원쪽. 원쪽도 어려운데? 저 괜찮아. 원쪽. 원쪽을 많이 가져간 팀이 이기는 걸로 할게요. 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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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이제 가면 좋았어. 처럼. 저거 맞는지 한번 다 같이 확인해볼까요? 저 그림이랑 맞는지. 정확히 입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나 어제 못 찾아봤어요. 원래 이럴 때 맛있게 드세요를 해야 돼요. 아 진짜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이럴 때 어서오세요를 해야 되고. 그 한을 깔 때. 진짜 있는 거예요? 열리시는 거 같은데. 아니 맞아요. 불 써져 있어요. 설명서에. 영어기니. 아니 영어야 진짜. 어서오세요 해야 된다. 살짝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확인했어. 야. 야씨. 이거 미쳐. 뭐야.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거. 초록. 어. 아니야 아니야. 원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맞잖아. 내 거. 야이씨. 시지를 안 꼈네. 어때 자기야. 믿음식스럽게. 어 뭐야. 뽀뽀해도 돼요? 응. 어서오세요. 아니. 포기. 어어. 아니 나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걸. 자고. 어서오세요. 어. 어. 이거. 너무 못하는데. 잘 못 보는 거 같아. 빨리 맞아 빨리. 됐어요. 선생님. 나도 이거 원리를 모르겠다. 추롱. 많이 쓰세요. 귀여워. 아. 웃긴 했네. 얘는 이거 하나 꽂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나 마지막에 볼래. 아니 아니 이거 줘봐. 중간 껴. 중간 껴. 안 돼. 아니 이거 올라가서 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무슨 일부러 이러는 거야. 진짜 몰라. 아니 이거. 이거 위로 올라가야지. 아니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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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합의가 아니에요. 초록팀. 하비 없어요. 정대팀이 카드를 고르는 걸로. 아. 좋은데. 네. 준비. 준비. 어서오세요. 힘차게 모셔보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빨간 거. 꽃이 하나 남겨요. 베이크 할게요. 베이크. 밑에부터 끼워야지. 처음부터 지금. 일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색조. 빨간 거 아니에요. 초록색에 빨간 거. 이거 먼저 눈알지. 이미 그거 끼운 순간. 일이 안 된다니까. 초록 끼고 그다음. 갈색인데. 초록 끼우고 빨강이 아니잖아. 3. 2. 1. 3. 다시 한 번 소리 지르고. 소리 한 번 지을래? 소리 한 번 지르고. 떼게 돼. 소리 한 번 지르고. 성공곡 가져와. 누가 이긴 사람이 먼저. 이긴 사람이 뒤에야지. 그러니까. 이미 이겼어. 이미 이겼어. 이미 이겼어. 이미 이겼어. 우리 좋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너 이거 한 번만에 되는 사람 봤어? 그러니까. 지금 몸이 몇 갠데. 이게 한 번만에 되는 거고. 압도적이네. 진짜. 나 졌어. 이런 거. 아니 한 번 더. 시작. 이거 먼저 한다고. 오. 오. 고민하면 안 돼. 이런 거. 내가 고민하면 안 돼. 내가 고민하면 안 돼. 왜 귀가 쫄린디. 오. 아 얘 빠져. 아 좀. 아 총알 좀 치는데. 끝까지 넣어야 돼 이거.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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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나 왜. 나 대단히 당하냐. 뭐야. 나 진짜 뭐하는 거야. 내가 한 번 갈게. 오케이. 되게 칩니까? 아니. 나 그런 거. 그런 핸드폰. 오케이. 다 생각하는데. 다 말하면 안 돼. 원래 잘 될 때 조심해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지. 춤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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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너무 맛있다. 기분이 좋네. 마지막 한 명 한 명씩 올래? 팀. 오케이. 아 OK OK OK. 사랑합니다. 자, 빨리. 왜 그래? 이런 거 여기 가자 난 여기 초심이 좀 불안해 나 여기 한 번 넣어볼래? 난 불안하다고 해 한 번 해보자 두려움을 한 번 해볼까? 두려움을 맞고 있을까? 여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야씨 그냥 말해라 옆쪽에서 칼 빠져들게 그냥 속보기 한 번 밸런스 맞춘 거 아니야? 핵이킬이지 그냥 가만히 가자 두 장 반 나누잖아 세 장 세 장 세 장 세 장 세 장 오 난 볼 수 있나? 아 아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지 아니 왜 먹는 거야 아니 밑에다 밑에다 깔고 일단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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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도 들어 다섯 한 번만 나 어떻게 이렇게? 다섯 개죠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어? 어 아냐 으 으 으 으 으 뭐해도 되지? 한 장 한 장 뭐해? 깔고 니 로고 한 장 어 이게 맞아요 아니 너 안 보이네 아 이거 솔직히 내가 아 근데 원래 귀 잡고 있는 손을 치는 거 아니에요? 총 으 으 하하 아니 왜 반대선으로 이게 바로 어떻게 해 너도 지금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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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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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다행 한 장 이거 낼 때 상대한테 보이면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 방금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아 네 말 들어봐 내가 말 들어봐 봐봐? 야, 카드를 이렇게 넣어주지. 아, 호신이 형. 이렇게 낼 거잖아.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내면 되지. 써 있어? 써 있어? 호신이 형, 호신이 형. 가족팀으로서 인정할게. 어, 인정하잖아. 이렇게 냈어. 인정하는데 형도 비손으로 안 때렸으니까 이거 쌤쌤하고 그 전에도 안 때렸어. 그냥 이거 넣고 아니지, 이거 쌤쌤 해야지. 쌤쌤. 아니 그냥 줘. 우리 이긴 걸로. 아니야, 아니야. 솔직히 이거, 이거 묶어야 돼. 아니 왜냐면 이거 쌤쌤 해줘. 그럴 거면, 야, 귀 보고 야, 이렇게 보고 내면 돼. 아니,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초록해도 이 왼손으로 바우쳐 쓰면 아니, 그냥 우리 조호 왕도에 와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보거나 내면 돼. 야,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할게. 페이커야. 인정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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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너 펄프해. 역시 펄프해. 야, 딸기 내야 돼, 출발. 출발. 아, 이건 아니지. 이번에 기억해. 이런 거. 아,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왜요. 이런 거, 왜. 페어프레이어, 계속 페어프레이어. 왜. 야, 너 왜 된 거야? 어? 아니, 이게 4개 아니야? 아니, 형.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야. 아, 저희 페어프레이어 합시다. 페어프레이어 했잖아. 30초 남았어, 왜? 30초 남았어, 왜? 30초 남았어. 아니, 30초 남았어. 어, 능력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깨빠르디. 아, 왜 깨빠르데. 아, 정말 나는 빠른 세기같네. 아, 내가 제일 느려요. 투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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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카드 생겼어 이소람 쳤어 아 오케이. 다시 이거 썼잖아. 야 몰랐다. 섞읍시다. 여기 카드 많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쳐야 되지. 왼손으로 쳐야 되지. 아 보울이겠어. 아 보울이겠어. 아 호전한데 나 카드가 없다. 나 맥심 2장이 돼지. 나 3장 못 하겠지. recaeniz. 저기 팀에 말씀을 어쩔까? wire 좀 줄까? 아니 괜찮아. 아 다이루야 어차피…. 게임 진행이. 너무 스위트한데? 아 바로 내가 · 또 이동을 넣었어. 나 너로 advantage였잖아. Bir미 fundoitu. 아 오. 부 쌓이야. 움직이 못했네. 카드 개수로 승리인 팀 잘 할게요. 이제 큰일 났네. 깔끔히 받아들이자. 이건 졌다. 아니야 비슷해. 이게 딱 그 딱 올려놓으면 되죠. 딱 봐도 있잖아. 딱 봐도 이겼는데? 아니야 3세하네. 8x2 수입니다. 이겼어. 이겼어. 마지막 딱 꺼될. 이겼어. 이겼어. ford 1 한잔. 날짜오 GIRL opt 당신 argentina 막판 뒤집기로 500점짜리 게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500점이요? 네, 500점이요. 200에 1등이 되겠네. 무조건 이겨야 이걸 이기면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응원과 전주 맞추기. 슬마셈. 저 잘합니다. 모르겠네요. 하나도 몰라. 진짜요? 저 잘합니다. 은상 경기 딱 한 번만 해볼게요. 먼저. 오 오 오 윤석 선배님. 아 맞네. 오 오 오 윤석 KT is you. 아 맞나? 오 윤석. 정답입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아 본 게임으로 가시죠? 아니 본 게임으로 가. 본 게임으로 가. 문상철 선배님. 불러주세요. KT 문상철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KT 문상철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자 이렇고요. 1대 0. 1대 0. 감동 못 잡았어. 먼저. 정준영.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나 조준영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정준영. Q. KTB즈 신입인에 있다. 강연? Q. 그런데 GO always is valid. 아니 아니. KTB즈.. 아니 아니 요건 이Bra니. 모르잖아 어찍 even. 나 승리랑 너는 날려 가위가위 뽑아 아 너 오래 걸린거야 저놈! KT 위즈 날려버려 가면은 이거 아니에요? 번쩍 현우 형 KT 위즈 한 방망이 가면은 참답이예요 에이 뭐하는 얘기죠? 오늘 KT 위즈 승리를 위해 어 맞아요 맞아요 또 하다가 그 다음에 암바만 쳐봐라 승리? 원래 승리를 위해 형아 처음에 이겼을 때 갔어야지 아 몰랐어 날려버려 김상수 야야야야야 아 먼저 5대1 선배님 아니야 틀렸습니다 아니야 하.. 기회 우리야 기회 우리 나 알아 나 알아 노래 모른다 오 든든한 타 오 든든한 타 뭐지? 잘 할 수 있어요? 네 호연이요 아 맞아 아 가 재균 선배님 구호 먼저 원쪽 틀어주는 사이 개인 선물님 황제균 황제균 오케이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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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했잖아 정준영 아 우리 준다해 한타 정준영 KT의 승기를 위하 너무 아쉬운데 이러면? 나는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원촉이 빨랐지 않나? 원촉이 빨랐지 않나? 다시 한 번 다시 손 내렸다 우리 한 번 줘 6점이잖아 뭔지 아냐 근데 한 번 줘 우리 6점이잖아 뭔지 알아 뭔지 몰라 원촉이야 너 안 좋아 나 너 안 좋아 원촉 KT 위즈 김민혁 날려버려 김민혁 위키 한 카운 두 개 가면 아는데 약간 처음부터 맞잖아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 사람 누구? 아 야 원촉 초롱 난 너가 뭐 쬐고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한 번 더 드릴게요 한 번 더? 6단이야 맞다니까 초롱 초롱 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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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형 성우 형 안타를 날려버려 천성호 근데 이게 10점짜리라서 예민한 문제 비디오 판독 근데 확실히 나도 2번만 쬐긴 했어 나도 2번만 쬐는데 근데 나도 2번만 쬐는데 저 원촉 맞잖아 좀 부차하긴 해 네 10점짜리 한 번 가시죠 10점짜리 한 번 10점짜리 한 번 초롱 일단 성기는 잡았어 어? 성기는 일단 잡았어 일단 성기는 잡았어 다 해버리겠네 다 해버리겠네 다 해버리겠네 다 해버리겠네 다 해버리겠네 다 해버리겠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초롱 이거 불러야 돼요? 장준헌 선배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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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헌 오 장준헌 어 어 다음 소절까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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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헌 오 맞아요 이거 오랜만에 들어본다 오빠 니 듣기 모베개 모베개 너무 억지긴 하다 행복해? 사실 기분이 안 좋긴 해 찝찝한 승리 예 결심심 억이 넵이 사구 전문이다 사구 전문이다 이거는 진짜 세거여서 이것도 500점으로 하는 거야? 사구 전문 이건 500점 사구 아니면 포켓벌리 아 한 번 한 번씩 가려도 돼 다 가다가 안 나오는 거야 괜찮아 문전이야 분손이야. 분손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게 하고. 누가 좀 깨봐 동종. 이거 당부 다 찢으면 안 된다. 이거 3뱅이다. 아 이거 밖으로 한 번 더 치는 거 같으니까. 아 그런 거야? 응. 일단 앉아 형. 오오오. 오오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못 맞췄지롱. 잠깐만 말해도 되잖아. 말해도 되지. 이쪽으로 보낼지 이쪽으로 보낼지. 야 기회야. 찬스. 찬스. 야 이거 근데. 야 이렇게 치기 가능할까? 형. 비장해 지금. 사고 하나 칠 거 같아. 처음 치는 거 너무 안 된다. 우와. 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반칙. 반칙 했었지. 야 너 빨리 대국민 사과해. 아 진짜 내 자신을 믿었어. 내가 자신을 실망할게. 대진이. 나 넣고 싶으면 넣고 싶으면 된다고. 응응응. 나 하고 싶어해. 하여간 아니겠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맞나? 오오오. 진짜 잘하네. 다 묻혔어야 했는데. 동사에서 짜장면 잘 먹고 있어. 많이 입기했어. 아니 배달자 boop. 사용하면서 약 1 Gate 1 7 10 10 10 10 10. 잡우자. もの서 저 예え 놔? 아 이게 아니고. 둘etta만 주 kitchen 2개 연결. 이거 막 침 Dod... 김치랑 울어? 김치랑 울어? 김치랑 울어? 김치랑 울어? 좀 쉬운데? 그냥 자꾸 겁먹 부르지 말고 그냥 정석대로 한 손으로 하는 게 편하지 않았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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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방해한 거지? 야 이거 이거? 너 뭐야? 아 이거 아니야? 어 뭐야 어 수비 잘했다 금세 조각 부숴냐 봐봐 봐봐 아직 검은 거 넣었죠 지금? 검은 거 넣었으면 조심나 와 진짜 또 팔리겠다 야 미안 소름아 좀 더 타야 돼 아니 근데 진짜 진짜로 하고 있다가 이현이 몇 끼야 아니 약간 너무 찬물이었어 방금 찬물하면 맞아 좋다 나 진짜 편의 좀 말 좀 데려가주면 안 돼? 아니지 넌 뛰어야지 아니지 아니 저도 질 걸 한 적은 없어 아니 우리 사이좋은 결말로 그냥 다 같이 편의 좀 나야 10%가 찍는 건 9%입니다 10%가 찍는 건 9%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 땐 좀? 저 사람 뭐야? 야 뭐야? 저 사람? 저 사람 뭐야? 어디?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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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